이 남자의 정체는 천재의 의사였지만 환자의 부모는 자폐증을 가진 그를 믿지 않는데 이 남자는 모두의 편견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이 남자는 3L입니다 맞습니다 북적대는 공항 안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빠집니다 인파 속에서 등장한 한 남자 익숙한 듯 응급처치를 주도하는데 그의 정체는 외과 레지던트 쇼 머피 그는 보는 것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해내고 순식간에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돌발 행동까지 벌이며 도구를 구해내는 머피 냉숙한 손놀림으로 환자를 살려냅니다 환자를 씻고 가는 구급차 안 머피는 심전도 변화를 보고 심장 초음파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하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술은 그대로 시작되고 심박수 변화에 당황한 의사들은 결국 머피를 다시 찾아옵니다 의사들은 머피의 도움으로 심장 속 파편을 찾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머피의 체형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이사들 그의 천재성을 알고 있던 병원장은 머피를 신뢰합니다 병원장의 바람이 좌절되려는 찰나 적절한 시기에 머피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병원장은 이사진들에게 직접 머피가 말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머피는 이해를 거부하는 아버지에 의해 결국 소중한 토끼를 잃어버리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동생마저 사고를 잃고 맙니다 병원장과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떠나간 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머피는 마침내 의사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첫 수술에 돌입하게 됩니다 고요한 한밤중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머피 그의 룸메이트는 바로 알람 자기소개를 마친 머피는 환자에게 브리핑을 빙자한 디스를 시전하죠 새로 들어온 응급환자 환자의 상태를 함부로 발설하는 머피 결국 한 소리 듣는군요 담리를 떠맡게 된 머피 머피는 중위험 환자에게 MRI를 요청하거나 방귀를 기다리거나 가벼운 목통을 앓는 환자에게 정밀검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결국 또 한 소리 듣게 된 머피는 간호사를 이를 상사로 모시게 됩니다 말 잘 듣는 모범사원 쇼 머피 한편 클레어는 환자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고 어려운 수술이라는 사실을 감춘 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예상대로 수술은 쉽지 않은 상태 멜랜데즈는 머피를 수술실로 호출하고 시키는 것은 또 잔밀이었죠 역시 모범사원 쇼 머피 한편 쉽지 않은 종양 제거 수술에 고심 중인 의사들 이번에도 정답은 머피에게서 나옵니다 환자에게 한 거짓말이 내심 신경쓰인 클레어는 신장 제거 요법을 반대하지만 수술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앞서 귀가 시킨 환자의 항의를 받게 된 머피 그는 따끔한 조언을 듣게 됩니다 머피는 퇴원시킨 독통환자를 다시 검사하기 시작하고 무작정 환자의 자택에 찾아갑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에 동생을 구하지 못했던 머피 이번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의 추측대로 환자는 의식굴명인 상태였고 머피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마침 들어온 멜렌데지가 이를 무산시키지만 머피의 채용을 반대했던 앤드류스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수술에 참여하게 됩니다 종양 제거 수술에 성공한 클레어는 마침내 죄책감을 덜어내고 머피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되면서 머피는 마침내 달콤한 잠이 들 수 있게 됩니다 길고양이 집사가 된 머피 옆집 이웃이 건든지 대여를 부탁하는데 머피에게 집사 퇴직도 권유하네요 간 이식을 준비 중인 환자 척 때마침 간 공여자가 나타나고 머피와 클레어는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간 공여자의 사망으로 변수가 생긴 상황 저온을 유지한 채 4시간 내로 간을 배달해야 합니다 척은 술 한 모금 안 했다며 자신감을 보이지만 거짓말은 바로 들통하게 됩니다 딸의 졸업식을 위한 샴페인 한 잔을 목숨과도 같은 간과 바꿔야 할 수도 있는 상황 의사들은 이식센터를 설득하기로 합니다 의사들은 이식센터를 설득하기로 합니다 안개로 인해 간배송에 차질이 생기고 클레어는 간 공여자를 올리버라 지칭합니다 경찰차로 배송되던 간은 갑작스럽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머피는 다시 한번 기질을 발휘하여 듣도 보도 못한 간 슬러시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고 고속도로 한복판 수술로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결국 배달에 성공하지만 척은 이식 대상자에서 밀려나고 맙니다 머피는 그래도 하나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올리버라고 불린 신혼미상에 간 공여자는 결국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네요 한편 VIP의 수술을 맡게 된 과장 앤드류스 극진한 내접을 받는 VIP의 모습은 샴페인 한 잔에 목숨이 달린 척과 대비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VIP는 부동산 재벌이자 병원 후원을 담당한 큰손이었죠 앤드류스는 내심 치고 올라오는 멜렌데지를 견제하기도 합니다 VIP 수술은 바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수술실은 혼란에 빠지지만 결국 또 한 번 활약하는 멜렌데지 그 시각 머피는 옆집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여전히 집사로서 활동하면서 말이죠 먹이를 주면 계속 찾아오는 고양이는 머피가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소리 때문인지 잠에 들지 못하던 머피는 갑자기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찾는 건 동생이 선물한 드라이버였고 이를 잃어버린 머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드라이버는 냉장 보관 중이었네요 다음날 병원 임산부의 몸에서 발견된 거대한 크기의 종양 이미 세 번의 유산을 겪은 임산부는 절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해결사는 역시 모범사원 머피 뿐 그러나 머피와 클레어는 수술에서 배제되고 멜랜데지는 악덕 상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앤드류스와 신경전을 펼치는 것도 여전하죠 한편 임산부의 남편은 수술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아내와 남편의 입장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자 보다 못한 의사들은 수술 여부에 관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분명한 건 그대로 두면 아기와 환자 둘 다 죽는다는 것 결국 의사들은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시각 수술에서 배제된 둘은 종기가 있는 18세 환자 올리비아를 진단하게 됩니다 올리비아의 직업도 함께 알게 되죠? 남자의 본성은 속일 수가 없고 퇴근 중 정거장을 놓쳐버린 머피는 때마침 등장한 옆집 여자의 도움으로 퇴근을 빙자한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돌아온 머피는 관리인에게 G3를 부탁하죠 다음 날 올리비아의 진짜 문제가 드러나고 클레어는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서 올리비아를 위로합니다 그 시각 임산부의 수술이 시작되고 예상치 못한 난관의 수술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태아와 임산부 모두를 살릴 최후의 방법을 구하내는 의사들 그동안 퇴근한 머피는 마음대로 수도꼭지를 고친 관리자에게 따집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속도는 머피를 잠들게 함과 동시에 동생을 추억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다행히 임산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동시에 올리비아 역시 배수관에서 아이디어를 찾은 머피 덕분에 신경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만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둘 사이에는 무언가 상막한 공기가 감도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버린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병원에 실려온 아버지 윌크스 그는 알레르기 반응과 복통을 호소합니다 한편 머피는 옆 침상에서 동생과 똑 닮은 환자 에번을 만나게 되고 동생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데요 동생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데요 부모는 아이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사이 윌크스의 아들은 자신이 엄마 장례식에 못 온 이유를 설명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냉대합니다 그 시각 머피는 클레어의 입을 빌려 에번에게 거짓말을 하지만 역시 아이의 눈은 못 속이는 법입니다 에번은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머피는 적극적으로 아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침내 머피는 암이 오진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에번과 부모에게 사실을 말해주지만 결국 머피의 주장만 틀렸음이 증명됩니다 머피가 가진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그의 눈을 속이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 것이죠 한편 윌크스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듯 보입니다 검사 결과 윌크스의 최장관 외에는 커다란 물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 아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괴로움이 바로 도려내야만 살 수 있는 이 물혹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순간 마침내 진실을 고백합니다 이후 윌크스의 수술은 시작되고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운 혹들은 조심스럽게 제거됩니다 수술이 끝난 직후 윌크스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갈등과 원망이라는 혹까지 제거하게 됩니다 그 시가 부모님 곁에 머물던 에반 역시 부모에게 사실을 고백하죠 한편 자신의 오판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던 머피는 어린 시절 동생에게 선물한 앵무새 죽이기 책을 떠올리게 되고 에반에게 그 책을 읽어줍니다 동생과 함께 읽지 못한 구절부터 말이죠 조용하던 병원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결혼식으로 향하던 버스의 전복으로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리고 병원 응급실은 밀물처럼 들어온 부상자들로 인해 한바탕 전쟁터를 망불케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머피는 또 한 번 기질을 발휘해 응급환자를 살려냅니다 한편 칼루는 전신의 화상을 입은 환자를 맞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환자의 모습은 칼로에게 무력감을 주기에 충분했죠 그럼에도 환자의 탈출구가 되어야 했던 칼로는 무력감은 잠시 미뤄둔 채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물고기 틸라피아의 비늘에서 정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절차와 시간이었고 칼로는 그것을 한 시간으로 줄이는데 성공합니다 사실 칼로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사비를 턴 것이죠 이처럼 환자를 위한 헌신적인 모험은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사이 다리에 부상을 입은 예비 신랑 마르코는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칩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머피와 클레오는 프린터가 종이만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첫 시술이라는 점으로 인해 부모와 신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수술의 선택권은 판사에게 넘어갑니다 신부와 부모는 서로가 바라본 마르코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처럼 상대가 사이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구상자에게 넘어갑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러시아가 말해서 이처럼 일을 위해서는 이처럼 상대가 말해서 이처럼 마침받이 아이안의 일을 기록한 일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가 이처럼 판사는 결국 신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마르코의 수술은 즉시 시작되고 인공 대퇴고를 삽입하는 첫 수술은 사랑이라는 모험 아래 성공을 거둡니다 한편 구조되지 못한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클레어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응급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그 원인은 클레어의 잘못된 응급처치였습니다 자기 과신에서 비롯된 모험의 대가는 컸습니다 환자를 잃은 죄책감을 애써 잊어버려는 클레어에게 병원장은 강경한 태도로 심리상담을 권유합니다 결국 상담을 하게 된 클레어는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는 걸 어필하죠 한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신부전 말기 환자 클렌이 입원하게 되고 칼루는 환자를 몇 개월 만이라도 더 살릴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잠시 뒤 의식을 차린 환자에게 칼루는 치료 방법을 설명하는데 얼마 안가 클렌이 갑작스럽게 병실에서 사라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칼루는 클렌을 찾아 나섭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하실에서 클렌을 찾아낸 칼루는 그가 고의로 조율기를 꺼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내를 떠나보낸 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클렌에겐 외로움과 상실감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글렌을 설득해야 했던 칼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채 견뎌온 칼루의 삶은 글렌의 상처 가득한 마음을 잠시나마 감싸주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글렌은 또 한 번 탈출을 시도하고 이번엔 건물 옥상에서 발견됩니다 칼루는 결국 삶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글렌을 막지 못하고 결국 연명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칼루는 글렌이 숨을 꺼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에 머무르며 그가 떠나는 길만큼은 외롭지 않도록 배웅합니다 그 사이 우연히 병원에 들어온 응급환자 리엄을 보게 된 머피는 그가 자신과 똑같은 자폐증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리엄의 담도에 난 흉터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머피는 빛을 무서워하는 리엄에게 MRI 촬영을 시행하게 됩니다 머피의 방법은 리엄의 대화 방식을 사용해 그를 안동시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소통의 실패인지 리엄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머피는 리엄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면서 담도 흉터의 원인을 알아내지만 리엄의 부모는 머피의 수술 참여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하지만 리엄의 생각은 달랐죠 멜렌데스와 머피는 리엄의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직접 메스를 손에 쥔 머피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행하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존재가 리엄의 수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역시 일어나서 먹는 사과만큼 맛있는 건 없죠 물론 사과가 멀쩡하다면 말입니다 꿀같은 사과를 베어먹은 옆집 여자 덕분에 다시 사과를 사러 마트에 방문한 머피는 강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잠시 뒤 이 소식은 병원에게도 닿게 되고 걱정과 달리 머피는 무사했지만 두 명의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상 환자의 일행이 머피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 펼쳐지고 당시 상황에 진상이 드러나게 되죠 한편 다친 범인의 수술을 맡게 된 클레어는 그의 문신을 본 뒤 남자의 치료를 미루는 기색을 보이고 수술 중 상사 림 선생에게 태도를 지적당하게 됩니다 클레어는 림의 주장을 반박하지만 수술실에서 쫓겨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강도를 밤새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다다릅니다 온갖 망원을 쏟아내는 강도를 감당할 자신이 없던 클레어는 결국 림에게 하소연하지만 대쪽같은 그녀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죠 그러던 중 강도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응급처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난번과 달리 응급처치를 성공적으로 마친 클레어는 깨어난 강도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며 의사는 감정 대신 이성이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이 강도 사건 이후 상담을 받는 머피는 상담 내용에 전혀 집중하지 못합니다 병원장은 그런 머피를 걱정하며 도움을 주고자 하죠 한편 환자의 보호자는 여전히 머피에게 불만이 많은 듯합니다 머피는 그런 건 상관없다는 듯 발빠르게 환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죠 역시 말 많은 사람에겐 팩트폭력이 정답이네요 멜랜데스의 말처럼 보호자는 환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자신의 얄팍한 마음 때문에 환자가 다친 것은 아닌지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환자의 상태는 급성 부전으로 인해 빠르게 악화하고 머피는 자체적으로 수술 방법을 도출해내지만 탈루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게 되죠 마침내 수술이 시작되고 이번엔 머피의 추측이 어긋나게 되면서 칼내의 방법이 옳았음이 증명됩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끝낸 그녀에게 남자는 진심이 담긴 데이트를 요청합니다 그 후 퇴근한 머피에게 다시 찾아온 옆집 여자는 머피에게 사과하고 힘든 하루를 보낸 머피에게 자신의 체온을 나누며 위로합니다 기자회견을 연 산호세병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돕는 자원사업을 소개합니다 한편 목소리가 쉬어 입원한 팟캐스트 진행자 엘리자베스는 성대 조직 검사를 해 후두암 여부를 진단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결절 제거를 마친 후 엘리자베스의 조직 샘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러다간 제대로 된 검사도 못 받고 후두를 떼게 생긴 상황 결국 사태 해결을 위해 클레어는 샘플 배달원에게 찾아갑니다 그 다음엔 배달원을 홀린 식당 직원을 찾아가죠 그러나 노력이 무색하게 샘플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진단도 받지 못하고 후두를 떼어낼 위기에 처하고 고심하던 클레어는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내죠 예상하지 못한 경우의 수를 읽어낸 클레어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무사히 목소리를 지켜냅니다 그 사이 머피와 의사들은 개브리엘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멜렌데스는 예상보다 심각한 심장 상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심장내과의사 메타 박사는 정밀검사를 강행합니다 그러나 정밀검사는 절망적인 현실만 드러낼 뿐이었죠 결국 개브리엘의 엄마는 고향의 주술까지 동원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외침이 닿았는지 머피는 인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방법을 찾아내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수술 방법 때문에 시행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개브리엘의 부정맥이 계속해서 심해지자 엄마가 고의로 처방약을 먹이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가난이라는 재앙 속 도움의 손길조차 없었던 그들의 고향에서 개브리엘은 한 줄기 희망을 쫓아 이곳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멜랜데스와 머피는 VR 기술을 사용해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개브리엘의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은 예상대로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역시 우리의 머피는 기대를 벗어나는 적이 없습니다 개브리엘은 어려운 수술을 무사히 끝마치고 희망이라는 빛을 고향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피와 동료들은 VIP의 수술 보조를 맡게 됩니다 머피와 칼루가 맡게 된 VIP 보비는 유명 프로게이머로 게이머에게는 생명주와 같은 팔의 인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비는 머피에게 마취 게임을 하듯 당당해지라 조언하죠 그 시각 클레어는 금막 절제술을 함께할 코일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클레어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화하면서 실습 기회를 챙겨주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이죠 이런 다정하다는 말은 취소해야겠네요 결국 클레어는 머피와 칼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둘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 사이 머피는 병원장이 추천한 상담과 멀리사를 소개받게 되는데 머피는 어딘가 불편한 내색을 띄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상담사와 만나지 않기 위해 병원에서 노숙까지 하게 되죠 그런 머피를 두고 볼 수 없던 병원장은 뇌물로 머피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온 머피는 인대수술을 마친 보비 앞에서 조언받은 대로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덕분에 MRI 촬영을 하게 된 보비는 머피에게 원하는 것을 하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촬영이 끝난 뒤 보비가 사실 암투병 중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비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 최악의 건강 상태를 방치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뇌에서도 문제가 발견됩니다 결국 그가 살아남기 위해선 선수 인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보비는 주저하지 않고 수술에 동의하죠 보비의 선수 인생과 목숨이 달린 수술이 시작되고 환자의 목숨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열고 치열한 두뇌 싸움을 거친 끝에 힘겹게 수술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보비는 머피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하면서 남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말해주죠 한편 클레어는 담당하던 환자가 갑작스럽게 심정질을 일으키자 코일 선생과 힘을 합쳐 환자를 되살려냅니다 코일은 이때다 싶었는지 클레어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지만 그녀가 거절하자 폭압적인 모습을 보이며 실체를 드러냅니다 당황한 클레어는 칼로에게 이 사실을 밝히고 클레어에게 죄책감을 가진 칼로는 코일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 사이 여전히 상담사를 거부하는 머피는 지친 병원장의 설득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처음으로 그에게 강하게 저항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코일에게 경고한 칼로는 직원 폭행으로 해고당하게 되면서 머피와 동료들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머피를 찾아 옆집 여자 리의 집에 온 병원장은 무작정 집안을 들쓰셔보지만 머피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죠 리는 머피에게 휴가를 떠나자고 제안하고 토마토색 줄무늬가 인상적인 차와 함께 목적지 없는 드라이브를 시작합니다 한편 앤드루스와 멜랜데스는 신장 이식 수술을 맡게 됩니다 그 대상자는 머리가 붙어있는 샴 쌍둥이 제니와 케이티였죠 제니의 신장을 케이티에 이식하는 수술은 무난히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죠 쌍둥이 모두를 지키기 위해 둘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상황 결국 의사들은 하나의 뇌를 두 개로 나눌 방법을 구안해내죠 쌍둥이는 위험부담이 큰 수술에 처음엔 동의하지만 얼마 안가 마음이 바뀌어 수술을 거부합니다 운명처럼 한 몸으로 태어난 그들에게 분리된 삶은 어려운 도전이었죠 결국 클레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쌍둥이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마침내 쌍둥이는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수술은 시작되죠 수술은 치열한 사투 끝에 가까스로 성공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쌍둥이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한편 해고된 칼로는 코일 선생을 찾아가 고개를 숙입니다 클레어도 이에 거둘어 코일을 압박하게 되죠 그런데도 칼로는 복직되지 못합니다 한편 머피와 리는 여전히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습니다 역시 드라이브에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그 후 머피는 리의 권유로 직접 운전대를 잡아보지만 머리가 좋다고 운전까지 잘한다는 법은 없었습니다 살벌했던 드라이브는 뒤로 하고 알코올 데이트를 즐기던 둘은 웬만한 가수 뺨치는 끝내주는 가창력을 선보이죠 한밤의 데이트를 마무리 짓는 건 역시 달콤한 입맞춤분이죠 다음날 니는 머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잠시간의 달달함도 잠시 니는 머피에게 이사 소식을 알리게 되죠 머피는 그런 니의 말에 충격받았는지 갑작스럽게 뛰쳐나가고 다시 산호세 병원 외과 레지던트 숀 머피로서의 삶을 재개합니다 수술을 마친 제니는 겨우 의식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케이티는 여전히 의식굴명인 상태이죠 설상가상으로 제니의 심장 상태 역시 여전히 심각한 상황 그때 사랑의 높이를 끝낸 머피는 의사들과 어색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피는 직장을 옮길 준비를 하게 되죠 니가 이사가게 될 펜실베이니아로 말입니다 한편 제니의 심장 문제를 두고 고심하던 의사들은 케이티의 심장을 이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쌍둥이의 엄마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흡기를 뗐음에도 케이티가 살아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때마침 머피는 제니의 심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냅니다 분리수술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제니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지만 운명처럼 함께한 자신의 짜 케이티와 다시 하나가 되기로 하죠 제니와 케이티의 허벅지 접합 수술은 바로 시작되고 둘은 다시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이 벌어지죠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지 약해진 심장은 두 명의 몸을 감당하지 못했고 쌍둥이는 운명을 뒤로 한 채 진짜 작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케이티는 제니를 다시 떠나보낼 수 없지만 운명은 케이티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걸 택합니다 그 사이 칼루는 변호사를 고용해 복직하고자 하고 인종차별 문제를 꺼내 병원을 압박합니다 병원은 합의를 원하지만 칼루는 오롯이 복직을 원했고 자본의 힘을 빌려 복직에 성공하게 됩니다 앤들슨은 그러한 방식을 탐탁지 않아 합니다 한편 머피의 사직 소식을 알게 된 명원장은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던 그를 놔주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병원장은 선택권을 머피에게 넘기게 됩니다 머피는 사랑하는 리와 함께 살아가고자 했지만 고심 끝에 산호세 명원의 레지언트로 남기로 합니다 니는 머피에게 자신을 추억할 수 있는 선물을 남기며 머피와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됩니다 만남의 끝에는 결국 이별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병원으로 실려온 뇌졸중 환자를 맡게 된 클레어 수술을 하던 도중 자신을 성추행했던 코일의 근황을 듣고 코일이 잘 산다는 소식에 인사과에 따지러 가지만 어쨌거나 수술은 무사히 끝난 상황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서 수술을 보조해줄 새로운 의사가 필요해지는데 그런데 환자의 가족이 수술에 반대하고 클레어는 부인이 남편의 뜻을 존중해준다고 생각하지만 머피의 말에 클레어가 부인을 떠보는데 알고보니 부인은 남편에게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죠 환자를 포기할 수 없던 클레어는 부인을 설득한 끝에 환자를 수술할 수 있게 되지만 혈압이 높아진 이유는 최근에 혈압약을 먹지 않아서였는데요 약에 손을 댄 범인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자 부인과 아들은 새 인생을 살러 가고 그 무렵 머피와 칼론은 화상환자 치료에 나섰는데 그런데 환자가 화상을 입은 이유가 미심쩍다고 느끼는 머피 환자의 기관지를 살펴보던 중 칼루가 용서를 빌고 머피의 악이 없는 폭격이 시작되던 그때 그러자 머피는 멜랜더즈의 잘못을 콕 집으며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물어보지만 멜랜더즈가 실수했다는 소식은 제시카의 귀에도 들어가고 이 문제는 의료사고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멜랜더즈는 차분하게 조사를 받는데 그 사이 머피가 화상을 입은 이유를 추궁하던 중 곧바로 환자가 복통으로서 한 이유를 알아내고 머피가 환자를 테러범이라 생각하며 신고하려 들자 다행히 신고는 안 했지만 여전히 환자를 의심하는 머피 그 순간 심장 통증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나오자 멜랜더즈가 지시한 대로 치료를 진행하지만 칼루가 치료법을 바꾼 덕에 환자는 목숨을 건지고 이유로 환자가 화상을 입은 이유까지 밝혀집니다 멜랜더즈와 캐서린은 그제야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시각 클레어는 코이와 싸우기 위한 동지들을 모으는데요 그리고 새 이육과 만난 머피는 글랜스맨과 다시 친구가 되려 하지만 글랜스맨 대신 켄이라는 새 친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레즈닉이라는 새로운 동료도 생기고 머피는 칼루와 함께 어린 환자를 맡게 되는데 자신을 여자라 생각하고 있던 퀸은 2차 성징을 피하기 위해 억제제까지 먹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약을 끊어야 하는 상황 퀸이 좀처럼 약을 끊으려 하진 않자 머피와 칼루는 수술 방향을 상의해오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이에 칼루는 교수님 눈밖에 났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 할머니가 퀸의 부모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자 결국 부모님이 직접 할머니를 설득하고 나서는데요 퀸도 진심으로 여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 번 성전환을 하면 되돌릴 수 없었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죠 하지만 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부모님은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무사히 한쪽 고안만 제거하던 그때 머피가 칼루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덕에 수술은 무사히 끝나지만 퀸은 크게 실망하는데요 한편 레즈닉과 함께 약성이자 환자를 맡게 된 클레어 레즈닉은 능숙하게 주도권을 가져가며 클레어에게 경쟁심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클레어가 레즈닉에게 부족한 공감 능력을 선보이자 클레어를 한껏 비꼬던 그때 레즈닉이 능숙한 솜씨로 검사 결과를 받아내고 클레어만 쏙 빼둔 채 환자에게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관해 클레어가 뒤늦게 따지던 중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낸 두 사람은 함께 멜렌더즈를 설득하고 레즈닉은 클레어에게 어려운 일을 떠넘기면서도 슬쩍 숟가락을 얹으려 드는데 결국 클레어는 레즈닉에게 완전히 밀려나는데요 머피 팀과의 경쟁에서는 승리하지만 레즈닉에게 졌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데 그 사이머 피는 드디어 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퀸이 말했던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는데요 한편 앤드류스 부부는 뒤늦게 아이를 가지려 하지만 안 좋은 결론만 받게 되는데 알고보니 문제는 앤드류스에게 있었죠 며칠 후 병원 자선 행사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엘릭스라는 새로운 레즈던트가 합류하고 머피는 레드닉과 함께 새로운 환자를 맡게 되는데 그녀는 심장을 제자리에 집어넣기 위해 병원에 온 것이었죠 드디어 심장을 집어넣기 위한 검사에 들어가지만 심장이 너무 커져서 수술을 미뤄야 할 상황에 오는데 다행히도 지금 당장 심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면서 스피릿의 심장은 제자리를 찾고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과 포옹을 합니다 그 시간 나머지 세 사람은 이식 수술 부작용에 걸린 환자를 맡는데 다행히 새로운 간을 찾아내지만 하필이면 공여자가 흉악한 살인범이었는데요 환자는 살인자의 간을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수술을 안 할 수도 없었죠 다행히 살인자는 얌전히 검사를 받고 이식 수술을 시작하려던 그 때 마취자 알레르기 때문에 이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살인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 말에 자극받은 살인자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장기를 내어줍니다 이식을 거부하던 환자도 클레오의 말에 마음을 돌리는데요 살인자가 희생하도록 유도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의 희생 덕분에 세 사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그날 저녁 병원에서 자선 행사가 열리고 클레어와 칼루는 함께 춤을 추는데 한순간에 깨지고 만 두 사람의 관계 잠시 후 머피도 어색하게 자선 행사장으로 들어오지만 놈처럼 파티에 섞이질 못하고 결국 홀로 파티장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즐겁게 얘기하는 스피릿을 보고 머피도 용기를 내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앤드류스의 도움으로 자연스레 대화에 끼게 됩니다 며칠 후 머피는 환자 상담에 나섰는데 이번 환자는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환자였죠 그런데 망가진 줄 알았던 척추뼈가 회복되면서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기는데요 비장애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난 환자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척추의 종계부터 없애야 했는데 종계를 없애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15%의 확률 때문에 희망을 버릴 수 없던 환자는 결국 수술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내가 떠나가도 마음을 돌리지 않는 환자 아내 또한 좀처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데 사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결국 아내도 수술에 동의하면서 목숨이 걸린 위험한 수술에 들어가는데 다행히 그는 무사히 수술을 마칩니다 그 무렵 앤드류스팀은 성형 부작용에 걸린 환자를 상대하고 무사히 보형물을 바꾸는 데 성공하지만 또 다른 보형물에서 문제가 발견되면서 보형물을 전부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나 환자는 항생제 하나로 멀티려 하면서 필사적으로 수술을 거부하는데 그녀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움에 주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죠 남편의 사랑을 확인한 아내는 수술에 들어가지만 끝내 사망하고 마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지 못하고 엇갈려버린 부부를 보며 앤드류스는 자신의 부부 생활을 되돌아 봅니다 며칠 후 한 소녀가 안면근육 수술을 받으러 오는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표정을 제대로 짓지 못했죠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머피의 말에 마음을 돌리고 앤드류스는 머피를 책망하는데요 다시 한번 소녀를 설득해보려 하지만 사실 그녀는 큰 돈이 나가는 게 신경 쓰였던 것이었죠 아버지는 아내의 미소를 떠올리며 딸을 설득하려 들지만 그러자 앤드류스가 직접 보험사를 찾아가 협박한 끝에 수술비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수술이 진행되지만 수술이 끝난 후에도 소녀는 좀처럼 깨어나질 못하는데요 마취 부작용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소녀 하지만 뇌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자 정말로 뇌사 상태가 맞는지 확인해보는데 이후 무사히 눈을 뜬 소녀는 원하던 미소를 짓게 됩니다 한편 클레어와 레즈닉은 루시라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잠시 후 환자의 상태를 다시 보러 가지만 다행히 루시는 금세 응급실로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응급실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 알고 보니 사기꾼이 그녀의 신원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정작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사기꾼은 중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사기꾼은 병원비가 없어서 사기를 친 것이었고 진짜 루시가 약을 타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이번에도 거짓말로 약을 타내려 하는 루시 그 사이 사기꾼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그녀는 진짜 이름을 알려준 후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 시각 글랜스먼 원장은 자신과 같은 차 덕후를 만나면서 그녀와 덕질 데이트를 할 계획을 짜는데 그런데 갑자기 상태가 이상해진 글랜스먼 다음날 머피가 글랜스먼에게 다가가지만 이미 글랜스먼은 시안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죠 머피는 좀처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요 그 사이 술에 취해 다리가 무너진 환자가 실려오는데 그런데 단순한 골절이 아닌 듯 보이는 환자 환자의 친구를 통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납니다 곧바로 위와 장을 세척한 후 봉합을 하는데 그 순간 더 정확하게 글랜스먼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냅니다 하지만 글랜스먼이 도통 검사를 하려들지 않자 제시카에게 글랜스먼을 설득시켜달라 부탁하고 그의 말대로 제시카가 직접 나서 글랜스먼을 설득하는데요 한편 수술한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자 머피에게 책임의 화살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멜랜데즈는 머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무렵 머피는 글랜스먼을 데리고 정미검사를 하러 가지만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연구에 몰두하는데 글랜스먼은 남은 시간을 그저 즐겁게 보내고 싶었죠 결국 글랜스먼과 함께 놀러간 머피는 글랜스먼과 딸의 추억을 듣게 되는데 하지만 문제의 환자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수술 당시의 상황이 떠오르면서 글랜스먼을 살릴 기막힌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글랜스먼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방법을 이야기하는 머피 그 무렵 동료들은 머피의 실수를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책임지고 환자를 살려내 문제를 없애버리기로 하는데 다행히 머피가 환자를 살릴 방법을 찾아납니다 그렇게 머피는 멜랜데즈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버리는데요 그리고 글랜스먼 또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죠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끝나는 듯 싶었지만 머피는 정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보고하기로 결심하는데 과연 머피와 글랜스먼은 성본아 벤처 병원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미국 드라마 굿닥터 시즌1을 리뷰했는데요 KBS 드라마 굿닥터를 리메이크해서 만든 작품으로 자폐증과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지만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의사가 되어 활약하는 모습을 그린 메디컬 휴먼 드라마입니다 매회 에피소드가 끝나는 옴니버스 형식이라 한화씩 끊어서 보기에도 좋고 사건도 빠르게 진행되어 몰입감이 좋았는데요 주인공인 머피 이외에도 다양한 캐릭터들의 서사와 감정을 두루두루 조명해주어 휴먼 드라마의 느낌을 잘 살린 작품이었습니다 미국판 룩닥터는 현재 시즌7이 제작되고 있을 정도로 탄탄한 팬층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로 자리잡았는데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 유명한 프레디 하이모어의 신들린 자폐 연기를 볼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병원 내부의 암투, 인종차별과 성소수자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접할 수 있는 뜻깊은 드라마니 제 소개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리드국 닥터를 정주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비딩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